크기의 글자카드 찾았다 찾아 찾아 찾았다 글자카드 찾았다 크기 글자카드 찾았다 글자여보 글자카드 여기 있어 찾았다 찾았다 두 번째 글자카드 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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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해볼래 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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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 크기 크기 세 번째 글자는 뭘까? 글자여보 어서 알려줘 좋아요 고피볼 글자 글자 팔자 팔자 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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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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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노래가 뭐지? 이렇게 코로 노래하는 걸 콧노래라고 하는 거야 아 나도 며칠 전에 콧노래 불렀는데 언제? 베트남에서 할머니가 오셔서 같이 감자밭에 갔었거든 어? 감자밭? 아 그 얘기 말이러구나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 베트남에 계신 외할머니가 오시는 날이에요 할머니 오늘은 외할머니와 같이 감자를 캐러 감자밭에 갔어요 우와 감자 캐는 재미에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아빠도 콧노래를 불렀어요 엄마도 콧노래를 불렀어요 외할머니도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내 감자는 크기가 작아 나도 큰 감자 캘 거야 우와 감자 엄청 크다 현주가 캔 감자 크기가 제일 크네 제일 큰 감자는 할머니 드릴게요 그래 그래 감자를 캐며 콧노래를 불러요 큰 감자 작은 감자 크기도 다양해 감자를 캐며 흥얼흥얼 콧노래 감자 감자 캐자 와 그래서 감자는 맛있게 먹었어? 네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는 감자를 먹어도 콧노래가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어? 글자 카드다 세 번째 글자 카드도 찾았다 콧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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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찾았다 세 번째 글자 카드 콧노래 콧노래 콧노래